안녕하세요 명코나니온 김진영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설탕을 끊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밀가루를 끊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식품의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빵이라든가 또는 면이 대표적이고요 빵을 활용한 샌드위치, 토스트, 피자 대부분의 과자나 가공식품의 전분에도 밀가루가 사용됩니다 특히나 장이 예민하거나 소화가 잘 안되는 분들 또 피부에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 혹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피하시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장의 촘촘한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장 누수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장에 미세한 구멍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영양성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음식물과 함께 온갖 세균들, 독소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장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 정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점막에서 영양성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세균이나 독소들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육물을 통해서 흡수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장 점막이 손상되어 점막 세포와 점막 세포 사이의 결합이 느슨하게 되고 또 세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그 틈을 통해서 분자량이 큰 물질들이 장 점막 안쪽으로 침투하게 되고 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바로 장, 누수, 중후군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덜 소화된 음식물을 처음 접하는 이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잘 먹어왔던 음식물에 대해서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또 염증 반응이나 면역 반응 등을 일으키는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양한 증상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증상 또는 간기능 장애, 두드러기라든가 소화 장애, 여드름, 습진, 과민성 장증후군 또 만성 피로, 류머티스성 관절염, 괴양성 대장염, 크론시병 염증성 관절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밀가루 가다 섭취 이외에도 장, 누수, 중후군이 생기는 원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독소의 오염, 섭취라든가 또 알코올 섭취, 불량한 음식 섭취, 설탕 섭취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소염진통제, 오랫동안의 복용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 누수, 중후군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 누수, 중후군 치료는 장 점막을 회복시키는 데 목표를 더해야 하는데 당연히 밀가루를 줄이거나 끊고 좋은 식품을 잘 섭취하면서 자극적인 식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내 유익균들을 활성화시키고 유해균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식품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초유, 효소, 오메가3, 프락토올리고당이라든가 섬유질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이전 영상에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장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소화불량을 일으키며 또 덜 소화된 것들이 장, 누수를 일으키고 면역체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평소에 편안하게 걷는 운동이나 또는 명상, 호흡 또는 취미활동을 통해서 각자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